사랑아! 방 안에서 혼자 뭐 먹니? 사랑하는 자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즘 구하기 힘든 첵스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짜잔! 첵스 파마! 오! 파마첵스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 영어로 한정판이라고 써있어요! 그 말은 이 첵스 파맛은 구하기 힘들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이걸 구하려고 진짜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구해지더라구요! 일단 뒤에 보면은 진짜 파가 들어간 단짠 첵스라고 써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쪽파가 들어가 있을까요? 대파가 들어가 있을까요? 양파가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면 세개 다 들어가 있을까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먹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여기 보면은 간식으로 그냥 먹어도 되고 우유랑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고 우유도 더 맛있어진대요! 그럼 제가 일단 한 번 아빠를 불러보도록 할게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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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첵스가 파맛으로 나왔어! 뭐뭐!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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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첵스가! 파맛이 나왔다고? 에이 거짓말! 파! 으어? 우와 여러분! 첵스 파맛! 아니 진짜! 첵스 초코맛 먹었는데 이게 첵스 파맛이 나왔어요? 이거 한정판 아니야! 아! 한정판이야! 요 때 아니면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첵스 파맛! 하하! 이거 사랑이가 구했구나! 아빠 진짜 먹고 싶었는데! 와우! 대박 대박!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양파가 들어가 있을까? 대파가 들어가 있을까? 양파가 들어가 있을까? 대파! 오! 대파! 대파가 들어있어요! 대파! 여기 있잖아요! 진짜 파로 만든 파맛 첵스! 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파! 아! 그러면 빨리 한 번 먹어보자! 궁금해! 궁금해! 아! 근데 진짜 이게 파맛이 날까? 아! 모르겠어요! 어! 진짜 파맛이 날까? 궁금해서 저희도 한 번 먹어보려고요! 근데 사랑이가 구했습니다! 오! 짜다다! 에헤이! 아니 이거 도움 트렌나 똑같잖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에헤이! 뭐야! 내 속이 어떨지 궁금해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짜다다다! 우와! 오! 냄새 너무 좋아! 냄새 너무 좋아! 냄새 너무 좋아! 이거 그건데! 와! 이거! 어! 크래커! 어! 맞아! 야채 크래커! 오! 야채 크래커 향이 나요! 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이나 색깔? 아! 색깔이 안 보이는군요! 어! 그래도 준비했습니다! 색깔 좀 보여줘요 사랑은! 하하하하! 짜잔! 짜잔! 이게요! 첵스 파맛! 이게 첵스 초코! 확실히 비교되죠?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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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르다! 완전 다르죠? 그렇죠? 네! 사랑이는 어떤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거! 한정밥! 한정밥! 일단! 그러면 우리가 뭐 첵스 초코를 많이 먹어봤으니까 그 맛을 알잖아요! 네! 일단 우리 첵스 파 맛을 한번 그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쓰진 않을까? 파니까? 쓰면 안 되겠지? 한번 먹어보자! 한번 먹어보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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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이 어디서 많이 먹은 맛인데! 진짜 맛있어요! 우와! 이거 아빠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야채 크래카 그 맛이에요! 음! 그죠? 음! 향도 그렇고! 색깔도 이쁘다! 오! 근데! 진짜! 이건 첵스에 비해서 조금 끈적끈적거려요! 아! 끈적끈적해요! 어! 첵스 초코는 끈적한 게 없는데! 응! 이거 좀 끈적거려요! 이거 첵스 파맛은요! 끈적해요! 코팅이 있어요! 코팅이! 내가! 뭐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럼 두 개를 같이 먹을게! 아! 두 개를 같이! 와우! 초코랑 파맛이랑! 같이 같이 같이! 하나! 둘! 셋! 음! 이거 진짜 단짠단짠다! 구수해! 맛있어! 일단 맛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우유 가져왔어? 우유랑 먹어야죠! 우유 가져왔지! 아! 짠! 짜잔! 하하하하! 자! 직접 우유에다가 시리얼을 한번 섞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번 넣고 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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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성이 있어요! 오! 중독성이 있네! 파 맛 괜찮네! 여러분! 진짜 궁금하죠! 진짜 맛! 괜찮아요! 일단은 그! 괜찮아요! 그쵸? 우유를 한번 먹어볼게요! 우유를 벗어! 흘릴 것 같은데! 흘려! 흘려! 조심해! 오! 그러면 일단! 내가 구해왔으니까! 내가 먼저! 자! 일단은! 맛이 어떨까요? 오! 시리얼로! 우유와 함께 먹을 때! 그 맛! 과연 어떨지! 아! 궁금하네! 먹었어! 먹었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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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맛은! 천사가 나에게! 황금값 돈을 준 느낌이야! 황금값 돈을 준? 오! 맛있다! 이러지! 응! 우리 사실 뭐 초코맛 맞냐? 먹어봤는데! 이 파맛! 어떨지! 아빠도 궁금한데! 사나이가 잘 먹는 거는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야! 그치? 아! 손 떼했어! 손 떼했어! 오! 맛있어? 초코랑 느낌이 어때? 달라? 확실히 달라?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아빠도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음! 그냥 먹을 때랑! 우유랑 같이 먹을 때랑 좀 느낌이 달라요! 음! 맞아요! 짠 맛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아! 그쵸? 약간 짠 맛! 고소한 맛도 있잖아! 고소한 맛도 있고! 고소한 맛도 있고! 아! 괜찮다! 이거 괜찮다! 어? 이거 아침에도 살짝 좋아요! 아침에! 음! 음! 진짜야! 조금 짠 맛이 나는데! 그게 거부감의 짠 맛이 아니라 진짜 아주 단맛과 잘 어울려져서 맛이 괜찮네! 음! 사나이가 잘 먹는 거 보면 여러분! 이 팩스 팥 맛!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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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맛이 사실 고부급이에요! 으흐흫! 으흐흐흐흐 흰! 어? 근데 보니깐 이 우유 색깔도 약간 우유색? 예!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체스 초코는 초코 색깔로 바뀌잖아요? 그쵸! 아 진짜 맛있다! 아빠! 내가 마실 때 먹는 방법 한 번 알아! 내 친구가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먹어요? 요거를! 응!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아 밥만 찍었어. 밥만 찍었어. 적셔서 적셔서. 먹어. 다시 한 번 적셔. 또 적시고. 이제. 이제 먹어. 그러니까 떠먹으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음. 아. 팥알 괜찮다. 맛있지? 응. 맛있네. 맛있다 댄스 갑니다. 짜잔. 맛있다 댄스. 원 투 쓰리. 맛있다. 맛있다. 첵 슈 파맛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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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첵 슈 파맛 맛있다. 첵 첵 첵 첵 첵 첵 첵 파맛! 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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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맛! 와. 아 재밌었어. 맛있었어요. 새로운 게 많이 나오니까 참 좋은 것 같아. 그치 사랑아? 맞아요. 오. 최고 최고 최고. 여기. 근데 얼음이 동성지형이 미쳤어. 얼음 가시? 맛있겠다! 여러분들도요! 새로운 첵스파마 없어지기 전에 빨래만 맛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요! 또 다음 시간에 아주 맛있는 걸로 함께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아픈만 더 갈게요! 슉! 아파~! 아휴 모르겠다 나 진짜.. 맛있다! 맛있다! 첵스파마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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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첵스파마 맛있다! 첵첵첵첵첵첵파마 첵첵첵첵첵파마 첵첵첵첵첵파마 안녕~!